어머어머 그래, 맞아. 옷이 맞아. 와, 왔어? 왔어, 왔어. 어, 됐어, 됐어. 저기는 제적다. 어떡해, 너무 예뻐. 선남선녀오랑. 어머어머. 어머. 어떡해. 용현 씨. 야, 벌써 눈이 촉촉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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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보고 싶었나 봐.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만나는 거니까. 눈물 나오는 거 이해된다. 뭐가 그렇게, 어? 눈물이 너무 가. 왜 이렇게 어리지 않았었잖아. 보고 싶었겠지. 그래서 3년을 사귀었는데. 예은 씨 때문에 어려졌어요. 어머, 어떡해. 어떡해요. 방 안 먹었지? 응. 고마워. 잘 지냈어? 잘 지냈지. 너도 먹어야지. 응. 먹어야지. 헤어졌다는 게 확실히 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애매해. 그래, 애매해. 일단 먹자. 응. 네가 고른 거야? 메뉴를? 별로야? 좋아. 좋아. 좋대요, 좋대요. 근데 사귀고 있는 커플 같아요. 이게 처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별이 없었고. 지금 데이트하는 거 같은데. 이게 소개팅 자리였으면 좋겠다. 맛있어? 응. 나 오기 전에 혼자 울고 있었던 거야? 그냥, 그냥.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니, 준비했었던 건 잘했어? 응. 됐어. 그렇죠? 다니고 있어. 될 줄 알았어. 될 줄 알았어. 응. 될 줄 알았다고? 응. 네가 어떻게 알아? 넌 뭐든 잘 해내니까. 다 없나? 너는 뭐해? 잘 지냈어? 음. 잘. 잘 못 지냈다가.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 응. 그래, 이거 봐. 괜히 나 잘 못 지내고 있어. 하는 것도 약간 부담될 수 있어. 맞아요. 일단 밝은 게 좋아.